그리고... 오늘 많은 카메라가 많아요. 사실 DVD을 봤습니다. 그런데 제가 좀 걱정했을 때 오늘 제가 헤드셋을 하고 좀困る 것 같아요. 생각해봤는데 근데 그래도大丈夫ですか? 근데 이거 생각해봤는데 항상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다음 곡에 가겠습니다 근데 다음 섹션에 더 말할게요 다음 곡은 MOVE 들어보세요 수작 예상 역시 깐 깐 깐 깐 깐 깐 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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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